그리고 내가 묘한 게 싫어하는 걸 진짜 오해는 것도 하려고 근데 묘한 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안 지내버렸다 알았어 알아 안다고 왜 그러는데 너가 그런 것만 바람을 오해할 수 있어 너가 본 줄 그랬잖아 이사명이 쳐다봤잖아 슬프게 쳐다봤잖아 너가 슬프게 쳐다봤잖아 왜 그러는 건데 나 때문에 그래? 내가 스티커 사시는 게 말해서 그런 거야 나 원래 조울 중이야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진짜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스티커 사시는 때문이야 뭐 스티커 사시는 때문이겠냐고 그냥 내일 되니까 내일 된 거 싫어 성격이 또 그렇게 눈물 닦아냐고 아이고 어떻게 닦아냐고 이렇게 화장실이나 오리오리 손실을 거잖아 너 누가 보면 내가 성격 파탄이었다고 했어 마사지는 거? 이렇게 해야지 너가 잘 안 번친다며 이렇게 해야지 너가 잘 안 번친다며 이렇게 해야지 너가 잘 안 번친다며 코도 빨간만 해 코도 빨간만 해? 괜찮아 리얼리티를 살리는 거지 내가 알아서 잘 자연스럽게 편집할게 예낭처럼 편집할게 갑자기 눈물썸이 터진 암호 내일 복귀 생각에 rations사장이 가능하네 엔호 일정도 안 나 알겠습니다 다소상 니가 어렸을까 마사지 거짓말 duplic지 Snore 어차피 저런이 진정할 opt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